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책값을 받는 것뿐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의 난 지금만 한 번, 마지막으로 한 번, 또 또 한 번 그 한 번들로 살아온 편은 포기하고 적당히 무리입니다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? 해보고 판단해야지 고집, 객기 제대로 부려줄게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저는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1월 31일 첫 방송